근데 육수들 싫어하냐고? 그럼 좋아하겠냐? 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막 흥! 구미 짱! 나랑 사귀잖아! 나는 너밖에 없어! 구미야! 힘들지 말고! 내가 절 초콜릿 먹으면서! 나랑, 나랑 연애했으면 좋겠어! 안녕! 유튜브 구독해!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집어준 데가 어디야? 내가 오늘 아파서 늦게 와가지고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? 코코코코 구미 짱! 안경 썼냐는 너무 귀엽다는, 사랑스럽다는 후쿠만린에 밀어달라는 아니 밀당 진짜 미치겠다 연애 고수보구미 진짜 짜증이 날라 그래 진짜로 뭘 밀당을 앞니로 해요 누가 정신 차려! 이러면 또 졸라 좋아 하겠지 희! 자기 뒷통선 보고 싶어! 자기야! 오늘도 이쁘당 자기야 자기야는 근데 오늘의 방송날로 처먹어! 이쁘당이 희! 아니 근데 날로 처먹는다의 기준이 혹시 아니 나 진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애초에 내가 뽀금이가 화장을 하고 방송에 온 아 화장을 안 하고 왔지 아 어쨌든 방송을 켰을 때 화장을 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고 옷도 일단 이거 내가 그냥 주워온 옷 아니고 시청자가 선물해준 잠옷인데 이거를 또 입었다? 이거는 진짜 날로 처먹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아니 쟤도 있잖아 쟤도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언제는 아 자기야 자기야 나랑 사귀자 이러다가 내가 아 나 좀 그만 좀 하라니까 이러면 이 새끼도 이런다고 쟤 성격이 이상해 쟤 약간 이승행적인 것 같아요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가만히 눈을 사와준래 내가 입 맞춰줄 수 있게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널 사랑을 찾았다 사랑 안 해 내 곁에 둘 한 사람 아 아니야 진정해 이X놈아 나랑 연애 좀 하지마 사진 한 번 찍자 이거 좀 이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난끼녀인 척 하고 싶어 사랑 너무 받는 스트리머 무슨 느낌 있지? 사랑을 너무 받아서 이제 약간 지겨운 거지 약간 그런 컨셉으로 인스타에 사진 하는 거 나 인스타에 박제되는 거야 오히려 좋아 아우씨 아우 진짜 하지마 히 자기야 안녕 히 자기야 나왔어 히 자기 오늘도 이쁘당 자기야 히 이 새끼들 맨날 이러겠어 맨날 히 자기야 벌써 재밌당 자기야 히 자기야 진짜 머리가 아프다 사랑 좀 그만해주세요 그냥 그만 좋아해주세요 얘 정상적으로 좋아해줘야 되는데 너 나 본 적 있어? 왜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자기라고 하는 거야 너 나랑 사귀기로 했어? 왜 자꾸 나한테 자기라고 해 나 언제 봤어? 봤냐고 아 내 팔자야? 그냥 받아들여야 돼? 아 진짜 사랑받는 팔자도 지겹네요 히 저 유튜브로 세 달 동안 정주행 4번에서 꾸미님 엄청 오래 본 사람인데 사귀어 주나요? 자기야? 아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 세 달 동안 저 보면은 저랑 사귈 수 있는 거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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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튜브에다가 내가 영상 올렸잖아 아 남자친구 만들 수 있어 막 이렇게 영상 최근에 올렸잖아 인생 망했다 이 영상 거기에 이제 내가 아 나를 왜 남자들이 안 좋아하지 막 이렇게 막 말해서 저를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무나 사귈 정도를 얘에 대해 내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나는이라는 이름도 이름밖에 모르고 돈도 천원밖에 안 주는 사람이랑 제가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? 이제 저를 되게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이렇게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해요? 뭐야 내가 이게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나를 유사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골라볼게요 남자를 방송에서 한번 만나야겠어 일단은 지원서 지원서부터 좀 받아가지고 일단 전 스펙 좋은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스펙 좋은 사람 좋아해요 학벌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좀 다 잘 되고 스팸 말고 스팸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가요? 히히 자기야 나 스팸 좋아한 히히 자기야 나 어때 히히히? 그쪽은 스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팸일 것 같아서 안 만나고 싶어요 뭐 그런 사람 사귈 거니까 일단은 제가 저를 좋아하라 하시는 분들 서류를 준비해서 제가 1차 심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남자가 있는지 완전히 저네요 근데 허언증 있는데 괜찮나 아가씨고요?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가 끈적끈적하다는 거야 아니 뭐가 우리는 끈적끈적하지 진짜 짜증이 나 진짜 아 제발 연애 좀 해 얘들아 연애를 해 연애를 뭘 끈적끈적하게 뭐가 끈적끈적해 너네 안 좋아한다니까 너네 안 좋아한다고 얘 또 육수우린의 개색시에 아 지겨워 진상 쳐설지 마십시오 구미야 어쩌다 네 방송에 이렇게 간신과 육수가 넘쳐나게 되어 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네요 출구 없는 곳에 오셔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뚜뚜루뚜뚜뚜 키싱유 베이베 뚜뚜루뚜뚜뚜 러빙유 베이베 육수들 털어내려고 노래한다 어림도 없지 진짜 지겹다 야 지겨워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어림도 없지 야 좀 좀 털려 봐줘 근데 육수들 싫어하냐고 그럼 좋아하겠냐? 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막 흥 구미 짱 나랑 사귀잖아 아하하 나는 너밖에 없어 구미야 힘들지 말고 내가 절 초콜릿 먹으면서 나랑 나랑 연애 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데 좋겠냐고 제 자리인데요 그 제 자리야 아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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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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